일단 확실한건 이거는 맞는거 같애 음 멀지 근데 확실히 동시치기는 좀 개인차가 있어 동시치기는 좀 개인차가 있는거 같애 동시치기는 되게 웃긴게 뭐냐면은 내가 그 노래를 70여기 되면 난이도가 확 내려가는데 그.. 그거를 70여기 안되면은 갑자기 난이도가 헬게이트가 돼 동시치기분들은 하나 올리잖아 잘 안보이는거 같애 아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아 겁나 빠르네 욕으로 쭉쭉하게도 밟아 1번이 어떻게 됐지 어 이 정도는 돼야 발광이라고 하지 끝이 않나 이 정도는 내가 발광급 아닌가 레이트 한번 올려보자 빡세게 아 미친 말하자마자 오 아 아 개허꾸란데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와 와 올랐어 미친 오 개 오졌다 와 잘 쳤는데 어 잘 쳤는데 이거는 오 오 잘 쳤어 11개 밖에 안났어 오 잘했다 나이스 어 잘 쳤어요 되게 다 쳤는데 진짜로? 엄청 잘 쳤는데 개이득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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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